실패 투리코 6.5mm 나오니까 잘 오면 potem 그거 그런데 혹시 저기까지 아예 저기로 한번 해볼까 그 포프라트로 35호까지 하니까 42cm가 필요한거에요 안그러면 한 36cm 이렇게 하면 되고 얼마나 많이 모자라? 어 길이가 한번 해봐요 이렇게 짧네 아 얘가 좀 길다 오 얘는 긴데 조금 두껍게 해야되거든 말때도 약간 조금 힘들다고 해야되나? 샤벨을 하는거는? 아 샤벨은 조금 거칠다고 해야되나? 이렇게 하면 짜내 이렇게는 되는데 또 사이즈가 보잖아 일단 할 수 없이 이제 꺼내야지 일단 할 수 없이 이제 꺼내야지 비쌌는데 내가 또 적어서만 짤고 또 잘리네 맨날 모르겠지 페리도 아 얘는 월러시다 그치? 소금에 먹고 월러시 아니고 먹고 아니고 샤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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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진하네 샤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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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좀 진하게 하고싶은데 이건 좀 덜 진한 것 같아서 오징어 가르바이트 양배추장 양배추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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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